십자가형의 마지막에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도 이제 그만 질식사해서 빨리 죽으라고 부러뜨리는 거래요. 다리를 부러뜨리면 지탱하지 못해서 내려오면서 심장을 눌렀대요. 그래서 죽는 거랍니다. 그래서 죽는 건데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막 이렇게 겁주잖아요. 예수님은 구원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우리는 마귀가 매달오는 유혹의 죽음이에요. 이것이 달라요. 심판의 죽음이란 말이에요. 열세 번째는 수치와 혐오의 상징의 형벌입니다. 십자가는. 수치와 형벌의 상징의 형벌이었는데 우리가 지옥 갈 거를 천국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.